그냥 얼불숨이나 쳤으면 이겼을텐데 캐틀벨 와 저심장클 기도 프레고리 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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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보면 맞춰도 얼굴 맑곤 별게 없는거 같음 아클보면 아무거나 대충 집어가면 이기는데 근데 그것만 집은게 아클레보다 세잖아요 아클레로 아클레로 크레블리스 뭣도 없는 게 값이네 숨질려고 숨질려고 아이 미친! 아니!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아야 아야 아니 이런 김휘갈 룬 괴라미드 김휘갈 괴라미드 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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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라미드 Rett 아까 뭐라그랬지 다 오리 관절 뽀사기 아 쟤 또 났어 기분 나쁘 포켓몬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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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베의 평화 무해 얼불춤추라고 아주 그냥 포켓몬마스터 아멘 아 수순 아 근데 순서가 너무 어렵다 니오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헐 개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정답 삼형자 고양이 정답 세자맨 타격 줄까 수비 줄까 사색이요? 모툴 중에 하나는 슬프 없겠지 모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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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목보다 약하다 왓츠어 넌 확실히 강해졌다 제3의 눈 에반드 제3의 눈 에반드 저거 클릭한번 더 해야되니까 수비보다 안좋아 제3의 눈 에반드 아니지 클릭한번이 아니지 클릭여러번 더 해야되지 이제 사색 하나만 쓸까 강철의 섬광은 써도 상관없지 않나 스피드 아닌가 쓸모가 없나 괜히 들고왔나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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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콜 마이콜 헉... 뭔... 다섯개는 오냐 양심도 없는 습 눈물거리 엘리트 다 뒤졌다 딱대라 딸기가 빠졌잖아 딸기가 빠졌잖아 삼천원 삼천원 못먹었네 아예 생각도 못사고 있었다 프리스미니까 무료로 줘야 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왓츠 진짜 드럽게 살아네 왓츠 진짜 드럽게 살아네 연막탄 버려도 상관없는데 왓츠 진짜 드럽게 살아네 아 이걸 봤네 불편 불편 왓츠 진짜 드럽게 살아네 네 뭐야 프리즘 무료로 주세요 상점 주인색 돈독이 올라서 프리즘을 쫄바꼽아내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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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월 초월 두 장이면은 더 쉽게 대기 돌긴 할텐데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시 기획까지 해시 기획까지 해시 기획까지 흠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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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쑤쑤 영 한 장이 많네 한 장이 많지 않던 것 같던 것 같던 것 같던 것 같던 것 같던 것 같던 것 심상아 괜찮니? 어디 아픈데 없니? 몸은 좀 괜찮아?